제1야당 정책능력 못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10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8월 역대 최고 득표율 77.77%로 당선됐으나 취임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운신의 폭은 날로 좁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쉼없이 민생을 강조해 왔음에도 이 대표와 제1야당 대표로서 보인 리더십에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신 최고위원회에서 소외를 밝히는 것으로 가름했다. 전임 당 대표들의 견지면 이례적이다. 이 대표적은 정기국회와 여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이유로 대지만 기자들로부터 대장동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신 그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0일간 미당한 국민과 당원의 간절한 운문을 받들어 민생 민주의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꾸려왔다고 자평했고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성렬 정부를 겨냥했다. 야당을 향한 검찰의 맹련한 수사는 논란이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결국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신속히 가려질 일이다. 다만 미당이 방탄 정당이 되고 있다는 당한 파괴의 지적은 이 대표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내건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이라는 구호가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다. 이 대표가 국회 입성 뒤 2호 법안으로 내건 불법 사채 무효법 대부업법 이자 제한법 개정안은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당내 비판에 증민했다. 쌀껍 안정화를 표방한 양국관리법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기르되어 있어 전략도 없이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는 이 대표가 갑작스레 신중론을 언급해 당내의 혼선을 빚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역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후속론을 반개했던 국회의 책임이 크고 거대 야당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야당을 전혀 국정파트너로 여기지 않은 집권세력의 탓이 클 것이다. 하지만 정보여당의 이딴 실책에도 민주당 지주율이 반등하지 않는 데서 보듯 이 대표의 백일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강성 지칭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의제의 앞장서는 등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일 때 리더십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파업 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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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